왜 이런가요 내가 못나서 그걸 잘 알면서도 놓을 수가 없는 건 가슴이 원하죠 한 걸음 다가서면 두 걸음 멀어지는 이런 그대의 마음은 어떡하나요 정말 나를 사랑할 수 없나요 그렇게 쉽나요 내 사랑은 아직 숨을 쉬는데 사랑한단 말론 부족한가요 나라는 사람은 없나요 사랑할 수 있다면 사랑받지 못해도 괜찮아요 지금 이 순간 이 노래를 듣나요 언젠가는 들어준 그대란 믿어요 시간이 지나가면 괜찮을 줄 알았죠 하지만 그대 없이는 안 되잖아요 정말 나를 사랑할 수 없나요 그렇게 쉽나요 내 사랑은 아직 숨을 쉬는데 사랑한단 말론 부족한가요 이렇게 잊지 못할 거예요 난 다시 한 번 더 믿고 학교 안전을 받아들여요 둘째 일 한글자막 by 한효정